이이장님께서 이이장입니다. 코다코. 아 이이장이 아니라 이이장. 아나운서로서 발음에 또 잘해야 되겠죠. 그렇죠. 이이장님께서 오신 코다코. 오늘 1.6% 올라가고 있고 14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. 비중이 30%나 적지 않은데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. 이 증시가 떨어지니까 같이 밀린 것 같기도 하고요. 알아보죠. 전문가님 코다코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접근 포인트는 왜 사시는지 명확하게 좀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기차 공략을 좀 하신 것 같거든요. 여기는 자동차 전기차 부품 쪽에 조향장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알루미늄 부품이죠. 다이캐스팅. 여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은 솔직히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. 2018년도에 19년도, 20년도까지 만년 적자 회사였었는데 흑자로 좀 돌아섰거든요. 그런데 이 회사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 것은 재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리비안이라든지 전기차 부품, 테슬라 등등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배터리 3, 4 셀 업체들, 캐파 증설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가는데 이 종목을 지금 1,450원에 사신 거 보니까 최근에 사신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. 최근에 좀 이렇게 주가가 상승폭이 좀 탄력이 나왔었는데 정리를 안 하신 것 같고요.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볼까. 또 자동차 바람도 불어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. 이 종목이 보니까 3월 달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거든요. 차트 모습 보시면 3월 17일입니다. 이날 저가까지 찍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불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아무래도 관리 종목 지정되는 게 내부 결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업황이나 모멘텀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밀려서 버틸 수 있을까.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. 흔히 말하는 어떤 주도 세력들의 주가 견인차 역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제한된 수급 속에서 하루 자동차 갔다가 하루 반도체 갔다가 또 자동차 안에서 다른 섹터를 갔다가 등등 이런 수급의 순환매는 이루어질 수 있고 오는 시장이 그렇게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약부합권이잖아요. 탄력성이 그렇게 크게 있는 걸로 보이진 않아서 저는 손절을 좀 채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반동 목표가도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. 우리 시청자님 그래서 손절을 좀 줄이는데 손실폭을 좀 줄이는데 포커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멘텀을 받기에는 충분하나 너무 장기간 투자라든지 하기에는 재무가 너무 좋지 않고 기업의 내용이 좀 좋지 않다.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. 손절가 천 원 제시도록 하고요. 반동 목표가는 1300원. 그래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